팔꿈치라든지 머리로 치지 않는 게 그렇죠! 이런 거! 이렇게 하면서! 첫 번째 대결 누가 해볼까요? 9살 오진이의 맞습니다! 붕어빵의 맞수! 여문율대 이소후! 둘 다 뭐 9살입니다! 9살! 동근! 제가 방금 전에 락을 불렀잖아요! 락키 스냅을 따! 좋아! 좋아! 염소처럼 밀고 가는 거야! 그렇지! 차렷! 경례! 유리옥아 화이팅! 시작! 가자! 피하면서! 그렇지! 피하면서! 그렇지! 좋아! 스피드 좋아! 작성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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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달리면 트위치게 돼있죠! 트위치게 돼있죠! 트위치게 돼있죠! 인상 붙어! 더운 수술이 보세요! 그렇지! 돌아붙여!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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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stat다! 들어왔어! 그렇지! 그렇지! 거ит! 이렇게 Nina! 계속 밀어! 좋아요! 좋아요! 인상 선팅 더 bladder IRA party! 포ährt! 엑진의 복만을 해봐야겠다. 아 잘했어 동국은 이겼습니다. 이기의 성함이 어떻습니까? 어 저 작전이 있었는데요. 뒤에 도망다니는 거고. 힘 빠질 때 그냥 먹었어. 자 데리고. 자 동국은 왜 졌다고 생각해요. 이거 밥을 많이 안 먹어도 제일 좋아. 밥 많이 먹어야겠죠? 우리 저 언니는 처음부터 너무 특이적인 작전을 잘못 세운 것 같아요 네 도망다니라 졌어요 싸움 딱이 최고거든요 붙어 줘야 됩니다 다음은 얼굴도 이쁘고 힘도 센 여자 지니어들의 대결입니다 안희원 이가윤! 반정기! 이게 말이죠, 약간 그 키하고 몸무게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만 어떻게 싸울 거예요? 그냥 정정명이예요 정정명이예요? 이현영은? 바죽 바죽꺼야? 바죽꺼 그럼 지겠다는 얘기예요? 아, 그러면 안 돼요 스포츠고 왼집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, 최선을 그럼요 자, 준비 시작! 덜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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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프지 이거 봐줬어요 아 네 어프지 그걸 봐줬어요 어프지 이걸 봐줬어요 자, 형제 지켜줘. 자, 형제. 자, 형제. 저도 안 왔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윤이 형, 마음 아파요? 저 얼굴이 마음이 아픈 표정인데요? 알겠습니다. 자, 이번 대결은 형제의 대결입니다. 형이냐, 동생이냐. 믿음 대 마음! 믿음 대 마음! 아빠, 근데 아빠 우리 형 응원할 거야? 나 응원할 거야? 내가 더 응원하잖아. 아빠를 둘 다 응원하지, 아빠는 편 없어. 자, 믿음이가 마음이한테 한 마디. 가고. 나 질지도 모르니까 나 지면 꼭 결승 가야 돼? 알겠습니다. 믿음이 파이팅! 마음이 파이팅! 마음이냐, 장남이냐! 시작! 야, 마음이! 야, 마음이! 자기야. 자기야. 해. usstainían. 왠 Scorpion shellet. realm 에이ishing어? 당연히. 점령? 경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